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합격의 기쁨을 함께 하겠습니다 2016 수능특강의 저는 주혜연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는데 한 번은 한 시간에 4과목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머리가 좋아서 그랬던 게 아니고요 영어를 하고 있으니까 수학을 해야 될 것 같고 수학을 하고 있으니까 국어를 해야 될 것 같고 불안한 마음에 책만 넣었다 뺐다 하면서 시간을 허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는 정말 1년 내내 항상 시간이 모자르다라고 발만 동동거렸었거든요 여러분 수험생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는 바로 시간을 허비한 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제자리 걸음하고 계셔도 11월 12일 그날은 한 번에 하루씩 우리에게 지금 차근차근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1분 1분을 소중하게 특히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내 눈앞에 해야 하는 일에 온전히 마음을 다하면서 시간을 아껴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지 주장 추론의 문제에 대해서 마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오늘은 특히나 그중에서도 주장 추론에 해당하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볼 텐데요 여러분 필자의 주장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유형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혹여 독자가 놓칠세라 아주 강하게 뭐 해야 한다라는 당위의 표현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슈드라든지 어트 같은 표현이요 아니면 강조의 표현을 써서 독자들의 시선을 끌기로 하죠 대표적인 게 이제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 뭐 하면 할수록 더 뭐뭐하다 인데 그냥 뭐하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지 굳이 이렇게 공을 많이 들였다는 건 필자가 강조하고 싶은 의도가 있는 거고요 또 what we need is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라는 것도 일종의 강조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이게 필요합니다 라고 말해도 되는데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라는 어떤 강조 형식을 취했다라는 거 이런 표현들이 지문에 등장하는지 이제 잘 찾아보시면서 오늘의 첫 번째 지문부터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네요 when we talk about global warming 자 우리가 지구 온난화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요 we seem obsessed 니까 여러분 obsessed라고 하면 뭔가 막 집착하는 걸 이야기하죠 우리는 이런 것에 집착하는 것 같아요 자 어디에 집착하는 것 같습니까 regulating just one parameter라고 해서 여러분 이게 요인 변인이란 뜻이잖아요 딱 한 가지 변인에만 그것을 통제하는 데에만 우리가 집착을 하는 것처럼 보인대요 그게 뭔데요 바로 이산화탄소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첫 문장에서 감 잡으셨어요 아 이 글은 아마도 지구 온난화에 대해 이야기하려나 보다 그런데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어떤 태도를 취한다는 거예요 오로지 이산화탄소를 규제해야지 하는 것에만 집착하는 것처럼 보인대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착하는 것 같다라는 표현을 쓴 거 봐서는 필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아 지구 온난화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산화탄소를 갖다가 규제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이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쓴 글이고 그 이상의 무언가가 뭔지를 찾으면 이 글의 주장이 되는 겁니다 됐어요 자 넘어갑시다 자 그러나 while reducing the CO2 level in the atmosphere 라고 해서 while 이하에서 주어가 바로 이 부분이 되겠네요 자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의 그 수준을 갖다가 줄이는 것 이것은요 maybe part of the solution 해결책의 일부일지는 모르겠어요 아 이거 이미 앞에서 했던 얘기잖아요 이산화탄소 규제라는 게 일부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상이 있다면서요 자 그게 뭔데요 surely 분명코 our primary concern 우리의 주된 관심이라는 것은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요 ought to be to advance human and environmental well-being the most 라고 했네요 자 여기 비동사를 쓰고 뒤에 투부 정사가 나왔으니까 얘를 부어로 해서요 뭐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 볼게요 자 우리의 주된 관심은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요 인간과 환경에 어떤 복지를 갖다가 최대로 증진시키는 것 그것이어야만 한데요 where 여기에서 many other factors 다른 많은 요소들이 are in play 작용을 하고 있답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환경 문제를 논하고자 하는 것도 뭐예요 인간이 더 잘 살기 위해서 환경이 더 좋아지기 위해서 인거잖아요 이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말고 다른 요소들도 많이 작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규제하는 데에만 우리가 집착할 필요가 없다 결국 앞에서 했던 이야기를 받아서 살짝 발전시킨 것 뿐이죠 자 그럼 요 부분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주된 관심은요 인간과 환경의 어떤 복지라는 것을 가장 최고로 증진시키는 것이어야만 해요 여기서는 다른 많은 요소들이 또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인간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건지 아직 구체적으로 안 나왔어요 while cutting CO2라고 해서 이산화탄소를 갖다가 감소시키는 것 이것이요 will save some people from dying of heat 이라고 해서 어떤 사람들이 더위 때문에 죽는 것으로부터 구해줄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반면에 it will at the same time 동시에 어떻다는 거예요 cause more people 더 많은 사람들이요 to die from cold 추위로부터 사망하도록 그렇게 만든답니다 아 그러면 이산화탄소 규제만 능사가 아니다 그 얘기 지금 또 하고 있는 거죠 뭐래요 이산화탄소를 줄이면 더위 때문에 죽는 사람은 구할 수 있겠지만 동시에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이 추위 때문에 죽을 수도 있대요 답답해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규제 말고 더 뭐가 있다는 건지 빨리 이야기해줬으면 좋겠는데 자 다음 봅시다 this highlights 자 이것은 잘 보여줍니다 무엇을 잘 보여주나요 어떻게 이 이산화탄소를 갖다가 규제하는 것이 means blindly eliminating blindly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무차별적으로 없애버린다라는 거죠 뭐를요 부정적인 그리고 긍정적인 측면을 갖다가 다 무차별적으로 없애버린다라는 거예요 무엇에요 지구온난화에요 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구온난화가 부정적인 측면만 있다라고 보는 게 아니에요 지구온난화에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데 그것까지 그냥 다 없애버리더라 위랑 합쳐서 생각하면 뭡니까 날씨가 따뜻해져서 얼어 죽는 사람은 줄어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지구온난화의 긍정적인 측면인데 무조건 이산화탄소 규제만 외치면 긍정적인 측면은 사라지는 거잖아요 아 그렇군 그럼 뭐 이산화탄소 규제 말고 긍정적인 측면을 유지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까지 온 것 같아요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이것은요 이산화탄소를 규제한다라는 것이 어떻게 아주 무차별적으로 지구온난화의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영향을 갖다가 모두 없애버린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드디어 나왔네요 어찌라고 해서 강조의 표현을 써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 얘기죠 위 어찌드 앱 리스트 투 그러니까 우리는 최소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consider 어댑티브 스트레지 적응 전략을 갖다가 우리가 생각해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적응 전략이에요 뒤에서 꾸며주네요 우리가 긍정적인 측면에는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측면은 계속 고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적응 전략을 생각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무엇의 긍정적인 영향입니까 바로 기후변화죠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동시에요 while reducing or eliminating its damages 그 어떤 피해 기후변화의 피해는요 줄이거나 제거함과 동시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계속 하던 이야기가 끝으로 갈수록 구체화되더니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무조건 이산화탄소 규제가 능사가 아니고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지구 온난화에는 기후변화에는 이 긍정적인 측면을 우리가 유지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마지막 이 문장에 필자의 주장이 가장 잘 담겨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해석하고 한번 보죠 최소한 우리는요 적응 전략을 생각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적응 전략인가요 그래서 기후변화로 인한 어떤 피해는 줄이거나 없애는 것과 동시에 기후변화의 긍정적인 영향들은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적응 전략을 생각해야 된다고요 자 앞에서부터 확실하게 딱 이야기해주고 시작했으면 좋았을 텐데 범위를 넓게 잡은 뒤에 쫙 좁아지는 형태였기 때문에 결국은 다 읽고 선택지 보게 됐네요 자 1번 봅시다 기후변화의 긍정적인 효과를 고려한 지구온난화 대책을 모색해야 된다 정확히 맞죠 지구온난화라는 게 기후변화라는 게 긍정적인 효과도 있는데 이거를 고려해서 대책을 찾자 1번 정확하고요 자 2번 어떤가 보세요 온실가스 감축 방안에 대한 연구사업을 범국가적으로 지원해야 된다 온실가스 감축이 뭐예요 co2 줄이는 거죠 co2 줄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2번은 지금 반대되는 이야기하는 거죠 3번은 어때요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 이산화탄소 배출량 줄이는 게 능사가 아니라니까요 게다가 2번 3번은 같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도 보셨습니까 자 4번 보세요 기상재해에 대비한 예방 및 복구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기상재해에 대한 이야기 있었어요 폭설 폭우 이런 이야기 없었잖아요 5번은 어떻습니까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다양한 원인을 규명해야 된다 지구온난화가 뭐 때문에 생겼을까 여러가지 원인에 대한 이야기 전혀 없었으니까 아 답은 1번이구나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고 여러분 이제 글이 어떻게 이어졌는지는 우리 다시 한번 전체적인 그림 보면서 정리를 해보죠 자 처음에 이제 이렇게 시작을 했잖아요 지구온난화 하면 무조건 co2 규제 co2 규제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인간과 환경의 안녕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즉 다시 말해서 무조건 co2만 줄이면 더위로 인해 사망하는 사람은 줄어들지 몰라도 추위로 인해 사망하는 사람은 늘어날 거다 그럼 결국 죽는 사람들이 비슷하니까 인간의 안녕이 증진됐다고 보긴 힘들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구온난화의 부정적 긍정적 효과를 무차별적으로 제거하는 이런 일은 하면 안 되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어트라는 표현을 써서 마지막에 이렇게 제시를 했죠 기후변화가 가지고 오는 긍정적인 효과는 유지하되 피해만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모색해야 된다는 게 결국 이 글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디 변형 출제 가능하겠습니까 당연히 지금 필자 의견이 이 후반부에 잘 담겨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빈칸 추론으로 물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시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부분이요 바로 이 부분 빈칸 추론 출제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도 책에 잘 표시해 두셨으면 좋겠고 사실 조금 특이한 발상이죠 우리 뭐 지구 온난화 하면 무조건 부정적인 영향만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은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그대로 취하자라는 진부한 소재이긴 하지만 거기에 대한 참신한 시각을 더한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챙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구문 분석 하나만 하고요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이 커즈란 단어 아마 이제 이거 답은 금방 찾으셨을 거예요 이렇게 커즈 목적어 투부 정사 목적어가 투부 정사하도록 야기하다 이렇게 해석들 잘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살면서 야기하다란 말 쓴 적 있으세요 일상생활에서 이게 곤란을 야기하고 있어 아마 그런 경험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잘 쓰지 않는 말로 번역을 해 놓으면 와닿지가 않아요 자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에이 커즈 비 투 씨라고 하면. 자 에이가 원인이 돼서요 비가 씨 하는 결과를 가져오다 이게 논리적으로 가장 이해하기 쉬운 형태인 것 같아요. 에이가 원인이고 비가 씨 한다는 게 결과예요 자 그럼 이 문장에서 찾아보세요 이시 원인이에요 자 이시 가리키는 바가 커링 씨 오 투였거든요 그러니까 씨 오 틀을 갖다가 줄이는 거 이게 원인이 돼서 어떤 결과가 생긴 겁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추위로 인해 사망하는 결과가 생긴 거죠 아 요렇게 이해하니까 훨씬 더 잘 와닿잖아요 우리의 1차적인 목표는 번역이 아니고요 핵심 아이디어를 잘 받아들이는 거니까. 되셨습니까. 잘 하셨어요. 자 이번에는 한 페이지 자 그 아래 같은 페이지 아래에 있는 문제죠. 두 번째 지문 같이 보겠습니다. 얘는 이제 뭘로 시작했어요. 테니스 이야기로 시작을 했어요. 봤더니 어떤 테니스 선수들은요. Believe that 다음과 같이 믿고 있대요. The first chance of serving이니까 그 서브를 하는 첫 번째 기회는 is for a tryer 이건 뭘 위한 거다 이건 그냥 시험용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and invariably 항상 이란 뜻이잖아요 변함없이 항상 use the second chance 두 번째 기회를 사용한답니다. 그렇구나 하고 읽지 마시고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사람이 테니스 이야기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진짜 무슨 뭐 테니스 치는 기술에 대한 글일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테니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한테 뭔가 빗대어 전달하고 있는 다른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비유 뭔가 빗대어 표현했을 때는 그 의도가 뭔지를 찾으면 바로 답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정리해보니까 첫 번째 서브의 기회는 그냥 시험용이고 두 번째 기회를 꼭 사용한다 이제 여기까지는 이해했어요. The result is that 자 이렇게 한 것의 결과는요. They make a mistake 실수를 저지른다는 겁니다. with both serves quite often 꽤나 자주 두 개의 서브 모두에 있어서 실수를 저지른다는 거래요. 첫 번째는 시험용으로 썼는데 두 번째 것도 실수하면 기회가 완전히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좋다 나쁘다 이건 별로 안 좋구나. 첫 번째 거는 그냥 시험용으로 날려버리고 두 번째 기회에 의지하는 거 이거 지금 별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맞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뒤에 쭉 이야기를 하고 있죠. once you have faltered in serving. 자 일단 여러분이 그 서브 하는 데 있어서 실수를 하면 there is no question of 라고 해서 여러분 there is no question of 뭐 뭐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 뭐가 불가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뭐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playing further. 더 이상 경기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죠. 이제 서브권이 저쪽으로 넘어가니까 두 번 다 실패하고 나면 at times 때로는요. they commit 이라고 해서 그 선수들은 더블 폴트라는 것을 범합니다. 이 더블 폴트가 뭐예요. 서브 기회를 두 번 다 놓쳐버리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at such a crucial stage of the game. 경기에 그렇게나 중요한 단계에 있어서 그냥 더블 폴트를 범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 아세요. it becomes suicidal. 여러분 suicide가 이제 자살이니까 suicidal 이라고 하면 정말 이렇게 파멸로 몰고 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 경기가 아주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 쌤 뭐 좋아요. 근데 이 death은 어디서 나온 건가요. 자 조금 있다가 구문 분석에서 다시 자세히 보여드리겠지만 이때 death은요. 앞에 있는 이 search와 맞물리는 겁니다. 그래서 해석은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so death과 비슷하게 해석하시는 거고 차이가 뭔지는 조금 있다 이야기할게요. 자 다시 해봅시다. 때로는 그들이 더블 포트를 범하게 돼요. 게임에 너무나 중요한 단계에 있어서.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어버려요. 그 경기가 파국을 맞게 됩니다. 정말로 좋지 않은 결과를 맺게 되어라는 뜻이죠. 자 그럼 아직 테니스에 빗대서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뭔지 노골적으로 그 던져준 부분이 나오질 않았는데 다음에 딱 보니까 드디어 나왔죠. the lesson to be learnt is that. 자 배워야만 한 그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예 대놓고 이게 교훈이야 내가 테니스 얘기한 이유는 이거야 라고 이야기했네요. 자 그 교훈이 뭐래요. 자 무엇보다도 one should avoid committing mistakes. 이때 one은 일반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one이죠. 우리는 실수를 저지르는 것을 피해야만 해요. 인생에서 실수를 저지르는 걸 피해야만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the opportunity. 기회라는 것은 should be grabbed. 잡아줘야만 해요. 기회를 잡아야 돼요. in the first instance, instance itself. 아프니까 처음에 기회라는 건 처음에 잡아야 돼요. 처음 거 날리고 두 번째 잡으려고 하면 안 돼요. 이게 이 글의 주제라고요. 실수는 하면 안 되는구나. 기회는 처음에 잡아야 하는구나. 바로 선택지로 이동해 봅시다. 자 1번 최초의 시도에서 성공하겠다는 생각을 버려라. 지금 방금 뭐라 그랬어요. 기회는 처음에 잡아야 되는 거야. 그랬잖아요. 2번 끈기를 갖고 최고의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려라는 거예요. 기회가 왔을 때 한 번에 잡아라가 주된 메시지였죠. 3번 최후의 순간까지 성공에 대한 희망을 잃지 마라. 포기하지 마. 희망을 잃지 마. 이런 내용의 글은 아니잖아요. 4번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스스로 만들어라. 기회를 만들어라라는 내용도 아닙니다. 그럼 5번은 어때요. 주어진 기회는 어떤 것이라도 최선을 다해 잡아라. 기회가 왔을 때 최선을 다해 잡아라. 또 있겠지. 이렇게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고. 5번이네요. 그래서 정답은 5번 바로 선택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나머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진짜 맞게 골랐는지 한 번 검토만 해 볼 겁니다. 자 이제 뒤에 이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if a mistake has been committed 만약에 실수가 저질러졌다면 아까 이제 실수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그러나 실수가 저질러졌다면 it should not be repeated 반복되어서는 안 돼요. 왜요. 왜냐하면 life does not give you many chances. 인생은요 여러분에게 많은 기회를 주지 않거든요. 실수를 하면 안 되고 했다 치더라도 반복해서는 안 되고. if you miss all your chances 여러분이 모든 기회를 갖다가 다 놓쳐버린다면 그러면 you lose the game of life 인생이라는 그 경기에서 패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인생은 다 기회의 연속인데 그걸 내가 다 져버리고 나면 여러분 이제 패배하는 경기가 되는 거잖아요. 실수하면 안 된다 기회는 올 때 잡아라 계속 같은 얘기네요. therefore 그러므로 one has to be watchful 이라고 해서 이번에도 또 대놓고 어떤 표현을 썼어요. 해야 된다 당의 표현 또 썼잖아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답니다. 뭐하기 위해서요 in order to make use of the opportunity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대요. 자 어떤 기회인가요 뒤에 과거 분사가 수식하고 있습니다. offered by life 인생에 의해서 제공되는 기회를 이용하기 위해서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있어야 돼요.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돼요. 또 똑같은 얘기예요. in no case 그 어떠한 경우에도 should any opportunity be lost 그 어떤 기회도 이뤄져서는 안 됩니다니까 어떤 경우에도 기회를 놓쳐서는 안 돼요. in the hope that 이런 기대를 가지고 어떤 기대를 가지고요 more opportunities will come 더 많은 기회가 올 거야 라는 희망에서 어떤 기회든지 간에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정말 여러 번 계속 반복하고 있는 글의 구조였고 쌤 얘 왜 이렇게 should any 이거 뭔가요 순서가 이상합니다. 자 이 부분은 군문 분석으로 옮겨서 자세히 이야기해 볼게요. 일단 이제 내용에 대한 건 다 끝났습니다. 한번 정리해 보죠. 자 우리 처음에 테니스 이야기로 시작을 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첫 번째 서브를 갖다가 시험용으로 썼더니 오히려 실수가 더 늘어나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전달하고 싶은 교훈은 뭐다 실수는 피하고 기회는 처음에 잡아라. 그럼에도 네가 실수를 했다면 절대로 반복하지 말아라. 또 한번 주제를 반복하죠. 다음 기회를 기대하면서 기회를 놓쳐버리는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부터 계속 주제를 반복하고 있는 그런 유형의 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마 이런 식으로 변형 포인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하단에 보여지는 대로요 여러분 빈칸 추론은 어디 가능해요 이 부분 빈칸 추론 가능할 것 같고. 또 어법성 판단 유형도 가능합니다. 일단 지금은 체크만 해 두시고 제가 구문 분석에서 자세히 이야기 드릴게요. 아까 서치랑 대시 짝을 이룬다고 했으니까 에이 자리에 서치 가능할 것 같고. 빈 커뮤니티라고 해서 완료형 수동 구문이 중간에 등장을 합니다. 이 부분도 한번 체크해 두시고. 슈드가 자리가 좀 이상하게 바뀌어 있었죠. 슈드가 자리가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도 구문 분석에서 다시 이야기할 테니까 여러분 마저 체크해 두셨으면 좋겠고 내용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어법도 잘 챙겨 두셔야 됩니다. 자 아까 예 이야기할게요 하고 넘어왔었잖아요. 서치댓. 자 쏘댓은 많은 수험생들이 잘 알아요 어떻게 소 뒤에 형용사나 부사가 와서 너무 뭐뭐해서 주어가 동사하다 이렇게 해석되는 거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서치댓은 의외로 모르는 친구들도 많고 안다고 할지라도 독해 나왔을 때 못 찾는 친구들이 많아요. 일단 서치는요 명사를 한정하기 위해서 태어난 아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뒤에 반드시 명사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뒤에 어떤 순서로 나올까요 형용사 명사의 순서가 되고 그 뒤에 대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해석은 어떻게 해요 너무나 형용사한 명사여서 그래서 주어가 동사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다시 뭐라고 해석한다고요 너무나 형용사한 명사여서 그래서 주어가 동사한다 이렇게 된다고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한번 찾아 봅시다. 일단 뒤에 어 형용사 명사인 거 봐서는 답이 서치가 되는 거고요. 그 경계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단계에서 더블 폴트를 범해서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이것이 결국은 이렇게 파국을 맞게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됐어요. 자 하나만 더 봅시다. 부정어 도치 일단은 많이들 알고 있어요. 부정어에 해당하는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저한테 이야기해 보세요. 일단은 제일 흔한 거 no 뭐 not never 이런 것들 다 부정어고요. 또요 노골적으로 no나 not이 보이지 않더라도 어떤 것도 부정어입니까 little 거의 뭐 뭐 아닌 이라고 표현하는 것 아니면 hardly 같은 표현이요. 혹은요 영어에서 억리로 부정어 취급한다라는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어쨌든 이런 부정어나 준 부정어들이 문장의 맨 앞에 나왔을 경우에 주어 동사가 자리를 바꾸는 걸 부정어 도치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이 동사 자리에요. 예를 들어 얘가 원래 비동사였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비동사가 앞으로 나가면 돼요. 자 이 문장에 조동사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조동사가 앞으로 나가고요. 원래 동사는 그냥 이 책 뒤쪽에 이렇게 원형으로 남아 있으면 됩니다. 자 우리 비동사도 아니고 조동사도 아닌 걸 일반 동사라고 부르죠. 일반 동사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일반 동사는 이렇게 앞으로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도나 does나 did가 나가고 뒤에 이렇게 동사 원형이 오게 됩니다. 자 근데 이 문장에서는 봤더니 일단 맨 앞에 부사구에 뭐가 보여요. 인 노우 케이스 그 어떤 경우에도 라고 해서 노우라는 부정어가 보이잖아요. 그럼 이제 뭐가 오겠구나 도치가 되겠구나 생각하시고 자 이 뒤에 봤더니 뭐가 있어요. 조동사가 있네요. 그럼 어떻게 해요. 조동사가 주어보다 앞으로 나가면 된다고 했지. 그러니까 일 번 should의 위치는 여기가 아니고 이 앞으로 any opportunity라는 기 저기 주어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이번에도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얘는 그냥 보너스로 알아두세요. 자 이 됐은 뭘까요. 이런 이런 기대에서 근데 기대 내용이 뭐예요. 기대 내용이 뭐냐면 더 많은 기회가 올 거야라는 게 기대 내용이죠. 이렇게 뒤에 내용을 풀어서 써 놓는 거 우리 이런 거 동격이라고 하죠. 그래서 얘는 동격의 됐이 되겠습니다. 동격의 됐에 대해서는 우리 지난번에 설명한 적이 있으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두 번째 지문을 읽으면서 여러분한테 꼭 해주고 싶은 잔소리가 생각이 나서 오늘의 마음이 쉬어가는 자리는 이 두 번째 지문이랑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배수의 진이라는 건데 제가 많은 학생들 상담하다 보니까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특히나 검정고시로 또래 친구들보다 1년 정도 시험을 빨리 치는 친구들 아니면 지금 현역 학생들 중에 이런 이야기하는 친구가 많아요. 쌤 제가 올해 진짜 최선을 다할 거긴 한데요. 저는 만약의 경우에 1년 더 할 것까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그 친구가 하는 것은 최선이 아니죠. 1년 더 할 것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건 한 발은 넣고 한 발은 빼고 이미 스스로 도망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겁니다.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야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어떻게 한 발 넣고 경기에 임해서 여러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회는 처음에 왔을 때 잡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나에겐 정말 이 기회밖에 없어. 나에게는 이 강의밖에 없어. 뭐든지 할 때에는 정말 이거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은 배수의 진을 치는 마음으로 하셨으면 좋겠고 이제 진짜로 게시판에라도 그런 이야기하는 친구들은 제가 정말 혼내줄 거예요. 저 혹시 모르지만 내년에도 그런 건 없어요. 아시겠죠. 이번에 정말 모든 걸 다 쏟아 부으십시오. 자 우리 세 번째 지문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얘도 또. 기후 관련 이야기예요. 오늘은 좀 이런 지구, 기후, 온난화 이런 거에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네요. 자 봅시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Stabilizing our climate. 우리의 기후를 갖다가 안정화시키는 것. 요만큼이 다 주어예요. 자 이것은 would help resolve. 다음과 같은 것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거래요. 자 뭐를 해결할까요? 뒤에 목적어가 나오네요. What many scientists consider. 많은 과학자들이 생각하기를. To be the greatest environmental danger. 가장 심각한 환경 문제라고 여겨지는 것. 그것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거래요. 근데 이 가장 심각한 환경의 위험이란 게 뭐냐. 뒤에 주어 동사, 형용사 절이 와서 얘를 또 꾸며주고 있어요. 인류가 has ever faced니까 이제까지 마주했던. 자 일단 문장이 좀 기니까 제가 번역 다시 해드리고 무슨 이야기인지 같이 좀 짚어봅시다. 우리의 기후를 안정화시키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어떤 건데요? 많은 과학자들이 생각하기에 인류가 지금까지 마주했던 가장 심각한 환경의 위험이라고 여겨지는 것. 그것을 갖다가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네요. 자 그러면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이야기구나. 근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구나. 기후를 안정화시키는 거구나. 이제 여기까지 오셨어요. 기후를 안정화시켜야 돼. 자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지 아직 전혀 주장은 나오지 않았어요. 자 앞에 봤더니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each of us. 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요. has a part니까 역할을 가지고 있대요. to play. 해야 할 역할이 있답니다. 여러분 in ing는 뭐 하는 데 있어서거든요. 자 뭐 하는 데 있어서 역할이 있냐면 in shifting our culture. 우리의 문화를 바꾸는 데 있어서 역할이 있대요. 자 우리의 문화를 어떤 식으로 바꾸는데요. toward a way of life. 이런 식의 생활 방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자 어떤 식의 생활 방식인데요. that respect the natural world라고 해서 자연 세계를 존중하는 그런 생활 방식으로 우리의 문화를 바꾸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이 있대요. 뭐야. 앞에서는 기후를 안정화시키자 그랬죠. 기후를 안정화시키자라고 한 다음에 뒤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생활 방식을 좀 바꾸제요. 우리가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활 방식을 바꾸는데 어떤 생활 방식으로 바꾸제요. 자연 세계를 존중하는 생활 방식으로 바꾸제요. 여기까지는 이제 이해했어요. 자연 세계를 존중하는 생활 방식. 근데 너무 모호하죠. 자연 세계를 존중하는 생활 방식이 어떻게 생활하라는 거야. 아직 좀 더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세요. the choices we make. 우리가 내리는 그러한 선택들. the way we live.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들. 이런 것들이 can play roles. 다 역할을 할 수 있다고요. in turning the tide. 타이드가 이제 물결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조수. 이런 어떤 흐름을 갖다가 바꾸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할 수 있대요. 오 쌤 갑자기 파도가 밀려오나 봐요는 아니겠죠. 자 이때 타이드는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후변화 환경 위기라고 하는 커다란 흐름. 이거를 갖다가 바꾸는 데 있어서 우리가 내리는 선택. 우리의 삶의 방식. 이게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결국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생활 방식을 바꾸면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근데 환경 문제 생활 방식을 어떻게 바꿔야 된다는 아직 안 나왔다고요. 자 뒤에 봤더니 by eating in a way 이런 식으로 식사를 함으로써요. 근데 어떤 식입니까 that is suitable 적합한 방식으로. both for our own health니까 우리 자신의 건강과 그리고 for the health of the biosphere. 여러분 biosphere라고 하면 생물권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냥 우리 쉽게 생각하면 인간 말고 여러 동물들이 함께 살아가는 환경이라고 생각을 해 봅시다. 자 우리 자신의 건강과 환경의 건강에 적합한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식습관을 가짐으로써 먹음으로써 we can help our society. 우리는 우리의 사회가 어떻게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요. to face. 직면하고 그리고 to overcome.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요. 뭐를 직면해서 극복하나요? the enormous environmental challenges of our times. 우리 시대에 엄청난 거대한 환경의 문제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답니다. 와 어렵다. 길다. 하지 마시고. 앞에 얘기랑 똑같은 얘기인 거 찾으셨어요? 계속 우리한테 뭐라 그랬어요 환경 문제 해결하고 싶어 그러면 너 생활 방식을 바꿔봐 그랬잖아요 근데 생활 방식을 어떻게 바꾸라는 건지 자세히 얘기 안 해 줬어요. 여기 앞에 보다는 조금 자세히 얘기해 줬어요 이번엔 어떻게 하래요 우리가 먹는 방식을 바꾸래요.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건강과 환경의 건강에 다 적합한 방식으로 바꾸래요. 그러면 이게 뭔가 식습관을 바꿔서 환경을 살리자는 이야기인 것까지 오셨죠 근데 식습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꾸라는 건지 안 나왔어요 참 답답해요 그냥 한 번에 딱 이야기해 주면 좋은데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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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위를 좁혀가고 있습니다 맞아요 번역만 다시 하고 다음 문장 보죠. 자 우리 자신의 건강과 환경권의 건강 모두에 적합한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식사를 함으로써요 우리는 우리의 사회가 우리 시대에 가장 아주 심각한 그런 환경 문제들을 직면하고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수업 시작할 때 이야기했던 강조의 표현 중에 하나인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이 나왔어요 뭐 하면 할수록 더 뭐하다 라는 뜻이었죠 더 많은 사람들이 move toward plant-based food choices 식물에 기반을 한 음식 선택으로 이동을 함으로써 더 greater the possibility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어떤 가능성인가요 우리 종족이니까 인류를 이야기하는 거죠 인류가 not only survive 살아남을 수 있을 뿐 아니라 but we thrive 번성하는 그런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이랬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제 알겠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식습관을 고치라 했잖아요 그 고치는 식습관을 어떤 식으로 고치라는 거예요 plant-based food choices 아 이게 채식 위주의 음식 선택을 하란 얘기구나 결국 채식하란 이야기구나.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돌아가지고 어렵게 우리한테 해줬다고요 됐습니까 자 이 문장 정리하고 바로 선택지로 가볼게요 더 많은 사람들이 채식 위주의 식품 선택으로 이동을 하면 할수록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우리 인류가 살아남고 그리고 번창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져요. 일 번 음식 문화의 차이가 존중되어야 한다 지금 음식 문화의 뭐 나라별 차이 이런 이야기 전혀 아니죠 이번 동물성 사료의 사용이 금지되어야 한다 동물성 사료에 대해서는 언급도 없습니다. 삼 번이요 정부는 식량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식량 자원 확보라는 개념도 전혀 들어가 있지 않죠 식습관을 바꾸자는 내용이었으니까. 사 번 국제 사회가 공조 함께 협조를 해서 기후변화에 대처해야 된다 국제 사회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내용도 없었어요. 오 번 환경을 위해서 음식 문화를 바꾸는데 채식 위주로 바꿔라 결국 이거였잖아요. 정답은 몇 번입니까 정답은 오 번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 문장 아까 건너뛴 거 있었어요 마저 보고 내용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그래서 끝에 이제 마무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culture shift 이런 어떤 문화의 변화요 무엇을 향한 채식 위주의 식단으로의 문화의 변화라는 것이 would be a step 하나의 발걸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를 향한 그 환경 건전성이란 것을 향한 하나의 발걸음 단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환경 건전성 이것도 말만 어렵지 그냥 환경이 더 깨끗해지는 걸 향한 한 걸음이 될 수 있다 이거잖아요 채식해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it would be an act of love 이것은요 사랑의 행위가 될 수 있대요 채식이 사랑의 행위래요. for all generations yet to come 앞으로 다가올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앞으로 다가올 모든 세대를 위한 사랑의 행위가 될 수 있어요 채식해라 결국 이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 봅시다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했어요. 기후 안정이 중요하다 이만큼 크게 시작했어요 자 그러다가 우리가 생활 방식을 자연을 존중하는 식으로 좀 바꾸자 생활 방식이 뭘까. 건강과 환경을 위한 식생활로 바꾸자 건강과 환경을 위한 식생활이 뭘까. 채식 위주로 뭐 이렇게 가는 글이었잖아요 그래서 채식 위주의 음식을 선택해라 그래야 인류가 생존하고 번영할 수 있을 거다 자 이렇게 이야기해 놓고 다시 반복을 합니다 채식 위주의 식단으로 전환을 하면 환경 건전성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다는 내용.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요령 있게 이제 나중에 후반부에 문제 푸는 요령이 생기시면 뭐야 이거 도입 부분이 너무 거창하게 시작을 했네 범위를 좁히려면 한참 걸리겠어 싶으시면 끝에서부터 글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우리 여기 등장했던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 한번 챙겨볼게요 뭐 이건 너무 쉽죠 아까 뭐 하면 할수록 더 뭐뭐하다 라고 해석을 해서 더 more 그 다음에 여기에는 더 greater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였고요. 하나만 더 챙기자면 이때 possibility 뒤에 있는 대시요 가능성의 내용이 뭔데요 우리 인류가 살아남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번창할 거다 이게 가능성의 내용이죠. 앞에 명사의 내용을 풀어줬다 이거 뭐라 그랬어요 동격의 대시입니다 그래서 아 얘도 동격의 대시네 오늘 유난히 동격의 대시 많이 등장하네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지문으로 넘어갈 텐데 그래도 우리 조금 숨통 트이는 것은 마지막 지문은 상당히 쉬웠어요 그죠 같이 한번 앞에서부터 읽어봅시다. 빌딩스에 에브리웨어 건물들은 어디에나 다 있어요. large and small 큰 건물도 있고 작은 건물도 있고요. ugly and beautiful 못생긴 건물도 있고 아름다운 건물도 있고요 ambitious 뭔가 야심만만해 보이는 건물도 있고 dumb 정말 그냥 이렇게 좀 멍청해 보이는 별거 없어 보이는 그런 건물들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 하나하나 번역하는 게 전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은 지금 뭐예요 건물이 여기저기 많다. 그냥 이 글의 소재가 건물이다 여러분 이것만 체크하시면 되는 겁니다. we walk among them 우리는요 그 건물들 사이를 갔다가 막 걸어 다니고요. and live inside them 그 건물 안에서 살아요. 그런데 are largely passive residents largely니까 대체로 이런 뜻이잖아요. 우리는 대체로 수동적인 거주민들이에요. 이게 뭔 말일까요 in cities 도시에 살고 있는 수동적인 거주민들이에요. 자 우리 도시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towers니까 고층 건물 또 houses 주택 open spaces니까 공공 용지들 또 shops 가게들 이런 걸로 이루어진 도시에 우리는 수동적인 거주민들이래요. 자 근데 뒤에 또 이렇게 주어 동사가 와서 앞에 있는 말을 꾸며주고 있죠 we had no hand in creating. 자 우리가. ing 하는 데 있어서 손이 없다는 얘기는 우리가 ing 하는 데 전혀 관여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해석하실 수 있겠어요 만드는 데 있어서 전혀 관여하고 있지도 않은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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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들로 이루어진 도시에 우리는 수동적인 거주민들이래요. 그러면 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이 사람은 건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의 존재를 뭐라고 이야기했다 우리가 수동적인 존재다 우리를 수동적인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만드는 데 관여하지 않으니까 내가 일하고 있는 회사 사무실을 밖에 벽을 이런 식으로 칠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데 관여한 사람 거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동적인 거주민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아직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자 하지만 그럼 우리의 수동성을 강조한 글인가 그랬더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나라고 이야기했으니까. We are their best audience 우리는요 그 건물들의 최고의 청중들이래요. 우리가 수동적이긴 하지만 최고의 청중이래요. 아니 건물이 음악도 아니고 무슨 공연도 아니고 최고의 청중이란 표현을 왜 썼을까요. 다음 문장 생각하면서 보세요. architecture critics니까 건축물 비평가들이잖아요. 건축물 비평가들이 can praise 칭찬을 할 수도 있고 pick on and 이렇게 헐뜯는 거 험담하는 거예요. 새로운 디자인에 대해서 험담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their readership이니까 그들의 독자 수는요. has lately been too limited 최근에 어떻게 되었어요. 너무나 제한적이에요. 자 아까 무슨 건물 이야기하다가 우리가 최고의 청중이라고 하다가 갑자기 건축 비평가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건축 비평가가 디자인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이 사람들은요 그 독자의 수에 있어서 너무나 제한적이래요. 그러면 이 글은 최소한 건축 비평가들의 역할을 강조하려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누가 우리가 최고의 청중이 됐는데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는 건가 계속 읽어 볼게요. We talk about homes as investments 우리는요 집에 대해서 뭐로 이야기해요 투자로서 이야기하고 building sites 이 건물 부지를 갖다가 as opportunities 뭐로서 이야기해요 기회로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on sold condos 판매되지 않은 콘도를 갖다가 뭘로 이야기해요 경제적인 disaster 재앙으로 이야기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만 but all that kind of chatter 이런 모든 종류의 수다들 이야기들은요 avoid 피하고 있어요 여기 잘 보세요 뭘 피하고 있어요. the physical reality of projects built and unbuilt 지어진 그리고 지어지지 않은 프로젝트들의 물리적인 어떤 실체에 대한 이야기는 피하고 있대요. 와 어렵다 근데 요거 맞춘 친구는 진짜 대단한 거예요. 정말 뭐 지금 영어 실력이 조금 부족할지 몰라도 사고력 논리력 하나는 정말 대단한 친구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꺽쇠로 표시한 부분 있잖아요. 우리 지문 앞쪽에 나온 말 중에 한 단어로 뭘로 바꿀 수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자 지금 뭐 투자 기회 이건 경제적인 재앙이 안 팔렸어 골치 아파 집이 얼마가 올랐어 이런 식으로 이거 다 경제적인 측면이죠. 경제적인 측면을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뭐에 대해서는 피해요? 이런 프로젝트들 즉 여기서는 건물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이것에 물리적으로 보이는 실체 앞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이렇게 막 보여지는 거 이게 디자인이잖아요. 디자인에 대해 이야기하는 건 피한다고요. 야 이번에 집 쌌는데 야 진짜 1억 올랐잖아 이런 얘긴 해도 야 집 쌌는데 디자인이 아주 끝내줘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디자인에 대해 이야기해야 된다 결국 그 얘기를 하려는 거구나 계속 봅시다. rather than just talking about money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대신에 we should also be talking about 우리는 이제 should라는 조동사를 써서 아예 대놓고 당위성을 이야기합니다. 뭐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height 높이 burk니까 부피 style 그리고 sustainability 지속 가능성 openness of architecture and a process 건축과 그리고 과정의 어떤 공개성 개방성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된대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높이가 얼마 났고 부피가 얼마 났고 스타일이 어떻고 이거 앞에 말로 바꾸면 디자인이잖아요. 우리가 이제는 경제적인 측면 말고 건물의 디자인적인 측면에 대해 이야기해야 된다는 걸 표현만 또 바꾼 겁니다. 자 그럼 선택지 가볼까요. 1번 전통 건축물을 잘 복원하고 보존해야 된다 지금 전통 건축물 이야기였어요 아니잖아요. 2번이요 건축물의 경제적 가치를 공정하게 평가해야 된다 지금 경제적 가치를 강조하는 글은 전혀 아니었죠. 3번이요 건축 시 건물의 예술성과 실용성을 모두 고려해야 된다 뭐 백보 양보에서 디자인은 예술성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실용성을 강조한 글은 아니었고요. 4번이요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건물을 디자인해야 된다 주변 환경 이야기 전혀 언급되지 않았고 5번은 어때요 도시 건축 디자인에 대한 시민의 비판 의식이 높아져야 된다 그렇죠 우리도 이제 경제적인 것만 이야기하지 말고 디자인적인 측면에 대해서 비판 의식을 갖고 더 많이 이야기하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선택지 5번이겠구나. 이렇게 찾으시면 좋겠고 쌤 저는 아직 독해 훈련이 덜 돼서 앞에 체크해 주신 부분들이 디자인을 받는 말인지 몰랐습니다라고 한다면 더 읽으면 되죠. 왜냐하면 필자가 못 알아들을까 봐 조금 더 뒤로 갈수록 노골적인 표현들을 많이 썼거든요. 같이 한번 볼게요. 디자인이라는 것은요 not the icing on the cake. 그 케이크 위에 올려져 있는 장식품들이 아니에요. but 뭐예요 그러면 what makes architecture out of buildings. 건물을 갖다가 건축으로 만드는 것. 그게 바로 디자인이고요. what turns them. 이 건물들을 갖다가 into space places. 장소로 바꾸는 겁니다. 어떤 장소요? we want to live and eat and shop. 우리가 살고 싶고 먹고 싶고 쇼핑하고 싶은. 정말 우리의 생활 속의 그 장소로 바꾸는 것. 그것이 디자인이래요. 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디자인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구나. 이제 이쯤에서 눈치 채셨죠? 자 그래서 뭐래요? instead of less talk. 그러니까 이야기를 덜 하는 대신에 what we need are 우리에게 필요로 한 것은 뭐예요? more critics 더 많은 비평가들. 그것도 진짜 전문 비평가들이 아니라 citizen critics 시민 비평가들이라고요.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뒤에서 수식해줘요. equipped with 뭐를 갖춘이죠. the desire and the vocabulary니까 이런 어떤 갈망 욕망과 언어를 갖춘 시민 비평가들이에요. 자 어떤 갈망과 어떤 언어입니까? to make the city. 도시를 갖다가 다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열망. 그런 언어를 갖춘 시민 비평가들. 그게 바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 우리가 경제적인 측면만 보지 말고 이 디자인적인 측면도 좀 생각하자라는 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히 한번 정리해보죠. 자 처음에 이렇게 시작했어요. 우리를 뭐라 그랬어요? 수동적인 거주민이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뭐래요? 최고의 관중이기도 하대요. 그러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줬어요. 이제까지는 건물의 경제적 가치만 이야기했는데 이제 좀 디자인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볼까요. 이제는 뭐가 필요한 때예요 시민 비평가가 디자인에 대해 논하는 시민 비평가가 필요한 때입니다라는 식으로 마무리되는 글이었고 후반부에 무게가 실려 있었죠.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우리 연계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에 빈칸 추론 가능할 겁니다. 잘 한번 봐두시고요. 그리고 제목 추론은 아마 이런 식으로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be an architecture critic 여러분이 바로 그 건축 비평가가 되십시오 뭐 이런 식의 제목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구문 하나 보고 지나가죠. 일단 equip, equipping or equipped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단 equip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표현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equip a with b 라고 하면 a에게 비를 갖추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a에게 비를 갖추게 하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 시민 비평가들이 남에게 무언가를 갖추게 하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이러한 욕망과 언어를 갖추고 있는 이란 뜻이니까 아 의미상도 일단은 뭐가 아니고요. 갖추게 하다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고 그리고 형태상으로 보셔도 목적어가 지금 빠져서 입퀵과 위드가 바로 같이 쓰이고 있는 형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목적어가 앞으로 빠졌다라는 이야기니까 이렇게 pp 형태를 골라주면 되겠네요. 자세한 내용은 해석 공식 오십 번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여기까지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중간에 뭐 하나 빠진 거 있었는데 눈치챘어요. 여러분이 잘 집중하고 있는지 제가 일부러 한번 빼봤습니다. 우리 아까 그 음식 특히 채식 위주의 식단 이야기하면서 제가 연계 포인트를 짚어드리지 않았어요.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죠. 빈칸 추론은 우리 아까 한눈에 속 리뷰에서 살펴봤을 때 주제에 해당하는 바로 그 부분이 되겠고요. 제목 문제 이런 식으로도 낼 수 있겠네요. 음식 혁명이라는 것 어떻게 우리의 식단이라는 것이 우리의 세상을 구할 수 있는가 뭐 이런 식의 제목도 적합할 테니까 한번 같이 체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오늘의 숙제 하단에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공부한 글들 다 좋았는데 특히 구 번 십 번 이 두 지문에서 필자의 주장이 담긴 문장 한번 써보시는 게 숙제가 되겠네요. 자 우린 이제 다음 시간에 새로운 유형으로 또 같이 인사하도록 할게요.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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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